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2020 김동욱의 독서 강화 클래스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법, 경제 파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짧게 할게요. 2019학년도 수능 비문학 독서 여러분 풀어보셨죠? 현장에서 풀어본 학생도 있으실 거고요. 어떠셨나요? 지문도 길어지고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웠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국어는 타고나는 거야. 타고나지 않으면 국어 공부 잘할 수 없어. 라는 말까지도 나왔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2019학년도 수능 국어를 보면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2020학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학생들에게 글을 읽혀야겠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파트에서 좀 더 깊이 들어야겠다. 배경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치동에는 문구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의 배경 지식을 가르치고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이건 좀 오바인 것 같고 그 분야의 지문들을 좀 많이 읽혀서 저절로 그 분야의 지식들이 약간이나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지문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20학년도 커리큘럼 시간에 강화 클래스 독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짓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세 가지가 여기 첫 번째 법 경제 파트, 두 번째로 과학 기술 파트, 세 번째로 인문 철학 논리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법 지문을 한번 다시 들춰보시면 지문이 길뿐더러 중간중간에 법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법과 관련된 전문 용어가 거의 20개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 단어들을 한 번쯤이라도 먼저 좀 봤으면 좀 편하게 읽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경제학 파트의 지문이 나왔었죠. 오버슈팅 지문. 그 지문도 환율에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들이 조금 있었으면 그리고 그런 지문들을 좀 많이 읽었다면 남들보다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법 지문 12개, 그 다음에 경제 지문 14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26개 지문을 선정했습니다. 이 26개 지문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리트 미트 디트에 나오는 법 지문과 경제 지문.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몇 년 동안의 그 3학년 학력평가 문제들. 교육청 모교사죠. 법 경제 지문들. 그 다음에 경찰대와 사관학교에 출제되었던 법 경제 지문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수능과 평가원에 나왔던 법 경제 지문들. 이걸 쭉 모아놓고요. 너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미트 리트 지문 이런 건 좀 제끼고. 그리고 일취월장 클래스, 메인 클래스에 들어갈 만한 법 지문들, 경제 지문들은 좀 놔두고.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문들을 26 지문 골라놓은 그런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분하게 지문의 구성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 저절로 법에 대해서, 법 지문에 대해서, 경제학 지문에 대해서 뭔가 좀 친숙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분히 이번 강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촬영은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현장에서는 하지 못하고요. 스튜디오 강의고. 13강의입니다. 26 지문이니까 한강에 두 지문씩을 다룰게요. 보통 60분 안팎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어지면 길어지더라도 어쨌든 한강 안에 다 다루겠습니다. 두 지문씩은. 생님이 찍을 수 있는 요일이요.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스튜디오 촬영을 할 수 있는 요일이에요. 금, 토, 일, 월은 수업이고 해서 수요일, 목요일 날 주 3강. 그러니까 주로 업로드도 주로 목요일, 금요일 날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주에 6 지문 정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2월 말 안에는, 아마 이 강의가 2월 8일쯤에 개강이 될 것 같은데요. 2월 말 안에는 종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한 달 정도, 한 달도 채 안 되죠. 20여 일 정도 법 경제 지문을 샘하고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자. 라는 것이 선생님의 취지입니다.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국어 점수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타고난 걸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을 보고 타고난 학생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선생님, 저는 어떡해요. 어린 시절에 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지금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작하는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세상에 늦은 건 없습니다. 시험 공부도 왜 하루 전날 벼락치기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지금 고3이라도, 고3이어서, 고3이어서 지금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어린 시절에 책 안 읽은 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국어 절대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읽다 보면 항상 걱정이 되죠.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1클래스 한 5주차 정도를 찍은 상황인데 제일 처음에는 정확하게 읽지만 벌써 느끼는 학생들 있어요. 정확하게 읽어지면, 읽어나가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재학생하고 재수생하고 똑같은 지문을 두고 자, 풀어봐라고 하면 재수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건 뭐냐? 1년 동안 공부량이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하시면 그게 한 켜 한 켜 쌓여서 결국은 시간도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0학년도 수능 국어 2019학년도만큼은 아니지만 선생님 느낌에는 썩 그렇게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국어로 대학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죠? 지금 시간이 그래도 좀 있는 시기잖아요. 국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써서 일단 법, 경제 지문, 첫 번째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엔 또 과학기술 지문 그 다음에는 철학 지문, 인문 지문 이런 지문들을 순차적으로 도장깨기 하듯이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올 수능에서 비문학 충분히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 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노력하고 공부하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